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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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 발자국이 보이네 길을 이뤘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 탈출하나 봤는데 그런 거 같아 느낌상 일단 길을 찾아야지 이쪽으로 가면 길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그렇지가 않네 그건 내 생각이지 하하하 여기 길을 이뤄가지고 지금 잠시 길을 이뤄가지고 이 새끼리인가 본데 새끼따라 쭉 가다보면 등산로가 나왔지 바위 굉장하네 등산로가 이것도 등산로인가 모르겠네 하하하 나는 길을 가면 길이 나올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한 거지 아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온 그런 발자취가 있는 거 같네 이렇게 가는 길인가 본데 새끼리인가 본데 하하 가네 빨리빨리 하산하는 애이지 등산로를 따라서 이제 하산하는 길만 남았네 안녕 안녕